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 이파인 오늘 전국이 맑은 하늘을 드러냈습니다.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었던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대체로 맑고 바람이 약간 강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기온 변화폭이 커지면서 내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료와 함께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위성영상과 일기도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부터 보시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쪽의 중국 내륙까지 하늘이 맑게 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고기압이 내일까지도 영향을 주겠고요. 따라서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한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몽골 부근에 있는 이 저기압이 점점 남동진을 하면서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는 저기압과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 좁은 통로 사이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곳곳에 평소보다 약간 강한 바람과 또 순간적인 돌풍도 예상되면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봄에 이렇게 돌풍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요. 겨울과 여름 사이에서 대기 상층은 겨울의 영향을 채 벗어나지 못해서 차갑고 또 지표면 부근은 봄볕으로 달궈지면서 여름에 가깝게 기온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 상층에 있는 무거운 찬 공기와 하층의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아래 위로 섞이려는 힘이 강해질 때 순간적으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돌풍이 불게 되는 건데요. 특히 내일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중심으로 돌풍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90km 이상의 돌풍이 불겠으니까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터널 입구와 출구 간의 풍속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교량과 같이 높은 도로에서는 풍속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밤사이 이 지역을 통행하실 때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보 내려진 지역 살펴보면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 날씨도 보시면 동해 중부 먼바다에 강한 바람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최대 시속 65k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더불어 물결도 높겠습니다. 또 아직 특보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강원 영동의 대기가 점점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맥 아래에 있는 강원 영동 부근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강한 바람도 예상되면서요.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기온 보시면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지면에 쌓였던 열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 그리고 해안가를 주변으로는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륙이나 산지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지표 부근의 기온이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강원 산지의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까지도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1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내일 아침에 비해서도 크게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면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날씨 간단히 요약하면요. 내일도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곳곳의 바람이 평소보다 강하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는 오늘보다 클테니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